외동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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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바주세요 아이고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겠네 여자친구도 없는데 잘됐다 이 신발 봐 야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사이즈가 차 가자 빨리 한판 더 둬 늦었어 빨리 가자 빨리 한판 더 둬 빤스만 입고 내려가고 싶어 임마? 장난해요? 아 그럼 뭐 손보가지라도 걸 거야? 나 엄마 차 건다 정신 나갔네 너 미쳤어? 아니 나 완전 멀쩡한데 왜 쫄았어? 말 같지도 않은 소리나고 자빠져 있어 군대로 가 이 새끼야 임마 장난하지 마 진짜 장난하지 마 진짜 아 근데 너랑 두는 장기가 재미가 없어 너 너무 못둬 인간적으로 내가 진주 소개시켜준다 진짜로? 형이 이기면 내가 진주랑 술자리 마련할게 너 이 약속 안 지키면은 장기고 뭐고 진짜 내 얼굴 다시는 돌 생각하지 마 알았어? 시작해 저 나라 상 상사 무의 그것이 당신의 외통수 당신 뭐하는 놈이야? 알고 싶으면 가락시장으로 오라 설마 저 사람이 전설의 가락시장 장기훈? 말도 안 돼